아버지의 반대로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이용식의 딸 이수민과 원혁이 드디어 결혼에 고린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식 현장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식 하루 전날 조선에 사람꾼 제작진은 이용식의 집을 찾았습니다. 싱숭생숭하다고 오늘 땐 이용식은 내일 무슨 일이 있다고? 나며 장난스레 물었고 이수민은 내일 나 결혼하다고 하더라고 맞장구를 쳤는데요. 이용식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5분 전 일도 기억 안 난다. 이 카메라들이 어디서 온지도 잘 모르겠다. 여기가 신라의 사랑꾼이냐며 결혼할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수민은 그런 이용식을 착잡하게 바라봐 먹먹함을 안겼는데요. 이용식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냐는 이수민의 물음에 전혀 생각 안 했다. 내 품 안에 있던 딸을 놔주는 거 아니냐? 물론 딸이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품을 떠난다는 게 뭉클하다면서도 수민이가 시집가서 아깝거나 이제 어떡하지? 나는 마음은 없다. 1년 동안 딸한테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딸한테만 시달린 게 아니다. 길 지나가면 딸 결혼 반대한다고 어머니들한테 매를 맞았다. 전 국민에게 시달려 정신없었다고 덧붙이며 그간 마음고생했음을 털어놨는데요. 한편 결혼식 전날인 4월 1일은 이용식의 생일이었습니다. 원혁은 평소 생일과 달리 마음껏 즐기지 못했을 장인어른 이용식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원혁은 내일이면 진짜 사위의 혁 AS 교환 반품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걸치고 인간 화환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에 이용식은 폐차 처리는 되냐며 장난스레 물었고 원혁은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원혁이 집으로 돌아간 뒤 이용식과 이수민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수민은 나 큰일 났다. 눈물이 안 멈춘다고 토로했고 이용식은 수민이 엄마 얘 좀 말려라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용식은 수민이가 마음이 약하다. 나 있으면 더 울 것 같아서 나왔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용식은 새 신부가 된 이수민을 보기 위해 신부 대기실을 찾았는데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잠시 멈칫하던 이용식은 나 예뻐 라는 이수민의 물음에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강수진은 여러가지 생각이 필름처럼 지나갈 것 황보라는 아빠 표정이 너무 슬프다. 보통 신부 대기실에 남편도 없이 혼자 앉아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눈물 버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용식은 눈물 많은 이수민을 걱정하며 이제는 울지 말자 여기까지만 우는 거다고 말했는데요. 이수민은 나 예쁘냐며 재차 물었고 이용식은 지구상에서 제일 예쁘다. 내 딸 아닌 것 같다. 내 딸은 이렇게 예쁘지 않다고 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조선의 사랑꾼 mc군단인 강수지 최성국 황보라 김지민부터 김성주 남진 박수홍 김수용 조세호 문세윤 최양락 팽현숙 김수찬 홍지윤 등 스타 하객들이 총출동해 이수민과 원혁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했는데요. 결혼식 2부 사회를 맡은 조세호는 이용식 선배와 연이 있다. 예전에 살집이 있었을 때는 내가 나의 계보를 이어야 한다라 하셨다. 살을 빼며 너는 이제 배신자다라 하시더라며 유쾌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자로서 김성주가 등장했고 원혁은 너무 감사하다라 전하는 등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했는데요. 김지민은 복면 따왕 녹화 도중 중간에 오셨다고 한다라 덧붙여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원혁은 마침내 국민 사위로 자리매김하며 남다른 포부로 입장을 해내며 환호성을 샀습니다. 김성주는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같다. 이렇게까지 입장할 일인가 싶다. 손흥민 선수가 결혼하는 것과 따라 비유하는 등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포효하며 입장한 원혁에 이어 이용식의 손을 잡고 이수민이 입장했습니다. 부녀는 한 걸음 뜰 때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김성주는 아버님 우시면 안 된다. 신부도 울면 안 된다. 행복한 시간이다 라며 격려의 박수를 부탁했고 하객들은 이용식과 이수민을 위해 박수를 보냈는데요. 김성주는 든든한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밝혔고 이용식은 원혁과 포옹을 나눈 뒤 이수민의 손을 원혁에게 넘겨줬습니다. 양가 아버지의 축사 시간에는 깜짝 선물이 있었는데요. 이용식은 이수민을 위해 유명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상태에게 축가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앞서 이용식은 녹음실에서 알고 보니 혼수상태를 만났고 이용식은 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며 전했는데요. 이용식은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3분짜리 3분의 예술 그 인생을 전해주고 싶었다. 3분의 드라마를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며 못박았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수민 씨가 결혼할 것 같은데 딸이 결혼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곡을 의뢰하셨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용식은 잘 살아야 할 텐데를 축가로 불렀고 비 내리면 비 맞을까? 눈 내리면 눈 맞을까? 거친 세상 맘 다칠까? 조마조마 늘 그랬다. 따라따라 아버지 마음 기억해라. 꿈길 따라가는 내가 낯설기만 한 것이 마음 한편이 후련하다가도 실에 오는 것이 소중한 나의 꽃이 잘 살아야 할 텐데라는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절로 느껴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축가였습니다. 이어 레전드 축가꾼 남진이 데뷔 61년 만에 최초로 축가를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요. 남진은 가수 지망생이었던 이용식의 데뷔 2화를 풀어놓으며 이용식과 함께 동지를 불러 결혼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한편 울지 않기로 다짐했던 신랑 원혁은 너를 선택한다를 축가로 부르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감미롭고 애절한 사랑의 세레나를 부르던 원혁은 결국 축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흑하고 울부짖었고 이내 장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맡은 김성준은 마지막에 널 사랑한다는 가사가 좋은데 거기서 아흑 이러면 안 되는데라며 아쉬워했고 원혁은 그 부분만 다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감정을 추스린 원혁은 마지막 가사 널 사랑한다를 부르며 마무리했습니다. 원혁이 눈물 때문에 마지막 가사인 널 사랑한다를 놓치자 많은 이들이 즐거워한 가운데 사회적 유부녀 김지민은 오열로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김성준은 재치있게 분위기를 바꾸며 원혁의 노래 마무리를 도왔고 이윽고 양가 부모님께 감동의 인사를 끝으로 일부가 마무리됐습니다. 결혼식 기부는 개그맨 조세곡가 사회를 맡아 김지민, 황보라,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축가 무대로 막을 열었는데요. 또 원혁이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의 원곡자 금잔디가 등장해 감동적인 축가를 선사했습니다. 읽고 미스트로트의 홍지윤, 찰랑찰랑의 원곡자 이자연, 히트곡 제조기 박구윤, 미스터트로트 김용필, 나상도까지 연달아 축가 무대를 빛냈습니다. 트로트 가요제 같은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른 결혼식의 대미는 새 신랑 원혁과 이용식이 파트너 열창으로 장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원혁은 장인어른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했고 딸 이수민은 내가 선택한 이 결혼을 믿고 마음 열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앞으로 양가 부모님께 실컷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아빠 사랑해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뒤 신혼여행을 떠나는 이수민, 원혁 부부의 모습이 공항에서 포착했는데요. 뒤이어 이용식, 김혜선 부부가 등장해 의아함을 자아내는 가운데 네 사람이 함께한 신혼여행이 예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찬성과 반대로 갈리며 관심을 모았던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는데요. 딸의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완전히 독립시키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애지중지했던 딸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데려온 남자친구를 인사시키자마자 결혼 이야기까지 나와 이용식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는 인연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받으며 결혼을 한 만큼 그 어떤 부부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혼 과정을 모두 공개한 만큼 일각에서는 임신, 출산 그리고 불화까지 모두 방송으로 보여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